안녕하세요. 오늘은 Always Will 32카운트 4 Absolute Beginner 레벨이구요.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워크 3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사이드 포인트 백 3번, 왼발부터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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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재즈 박스 턴,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 턴, 왼발, 백, 사이드,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K 스텝, 오른쪽 사선 앞, 다이아널 포드 스텝, 터치 왼쪽 사선 뒤, 다이아널 백, 터치 오른쪽 사선 뒤, 다이아널 백, 터치 왼쪽 사선 앞으로, 다이아널 포드 스텝,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2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감사합니다.